안녕하세요 또린이예요 오늘 먹을 것은 페리카나의 간장이랑 양념 먹방이에요 잘먹겠습니다 오늘의 음료 요즘 돼지는 소주죠 짠 소주 맛있다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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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utral 까잉 쫄도 너무 맛있어요 스 нап 주 저는 이 튀김옷이로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튀김옷이 너무 잘어울려요 이 튀김옷이 엄청 나네요 그리고 이 튀김옷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 튀김옷이도 정말 잘어울려요 이 튀김옷이 정말 잘어울려요 이건 그 튀김옷이에요 이 튀김옷이 너무 맛있어 마늘은 아삭아삭 마늘을 먹어서 마늘을 먹으면 맛있어 마늘을 먹으면 마늘을 먹어야지 마늘을 먹으면 마늘을 먹으면 마늘을 먹어야지 먹을 수 없는 맛 마늘을 먹으면 미니냄새우 나는 꽃게를 많이 먹어요 먹기엔 고추냄새우 고추냄새우 매운 소스 오이 버섯은 저렴하게 됬어요 고소한 모종자 저렴한VISS 리프트 바삭바삭 바삭바삭 단무삼 피치 남은 매일이 끓ían 않는다보니 너무 앞같은데 맛있다 잘 먹었을때 물이 너무 싸인다 기름이 너무 싸다 당면이 즐겁다 배낮에 잘 먹으면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기 너무 좋지만 맛있게 먹지 않으니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더니 먹음은 멈췄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음 너무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로 먹으려면 더 맛있게 먹어요. 나는 매운 뼈에 재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매운 뼈에 넣어서 다른 뼈에 넣어서 너무 잘 안 나요. 나는 매운 뼈에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매운 뼈에 넣어도 매운 뼈에 넣어서 나는 매운 뼈에 넣어서 매운 뼈에 넣어서 이게 아픈 분야 네, 정말 잘 어울려서 저거 할 수는 없을더라고요 같은 느낌 면이 진짜 잘 어울려요 저는 그 미꾸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미꾸미는 그 미꾸미가 보다는 거 이제 면이 진짜 맛있어용 너무 맛있는데 이 미꾸미는 네, 다음날은 고기와의 고기와의 차라리 고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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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는 고기가 좀 더 고기하고 오늘의μέ蟹 소시지에서 1번에 먹을 것 같아요 같이 먹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행복하면 좋지 않냐면 장비맛이랑 같이 먹어요 롯빼도 있어서 먹기 snip 소시치만 먹으면 좋거든요 이제 깜짝 놀라서 먹어도check요 그니라가 너무 맛있으니 치즈가 많이 드시는 거 같아요 더 맛있으면 먹으면 좋겠어요 치즈가 많아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치즈가 많이 드세요 치즈가 많이 드시나요? 치즈가 많이 드시네요 치즈가 많이 드시네요 치즈가 많이 드시네요 치킨 confessed 고구마 지워진 치킨 로스 περι hitchh锭 해먹는 요리의 소스는 거짓말이 나요 머스타드 그것도 소스 파 znajdu 구선 슬리쨰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맛있네요 한입 맛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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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맵다 요리 물 수 continents 잡은 버섯을 마실거에요 커버가 깊은 permitters差 버섯이 왜 이쁘다 끓여서 야채 맛있을 것 같아요 청양고추 휴대전지 물론 맛있다 아주 맛있다 우유 그런데 오늘은 짱과 롤드가 먹어있어서 롤드가 자랑스러운 거 같아요. 끝까지 먹어야지. 롤드가 만들어있습니다. 롤드가 진짜 필요해요. 롤드가 너무 좋아요. 그냥 다 먹으면 더 맛있어. 그냥 먹어야 할 거 같아요. 많이 먹어야 할 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 오라zk明에 다 먹어요. 두꺼운 거. 두꺼운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아, 너무 좋네요. 어묵은 어느 정도 맛있네요. 매콤하고 쫄깃해요. 매콤하고 대신 먹어요. 너무 맛있어서 acho. 아무사리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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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